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공해준 그 계정이라는 거? 아우 이쁘다 요거는 이제 섬란카구랑 만든 회사에서 이제 똑같이 만든 거고요 더빙이 돼 있네? 진짜 서무분들로? 안 해? 아이디 잘 지웠다 넘어가겠다냥 저는 한조학원 애들로 가도록 할게요 걔네가 세팅이 되어있다고 하거든요? 아 이렇게 하면 되나? 네 아 이게 이게 아마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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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에서 의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였어?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의상을 열어준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이 의상을 요미한테 한번 개방을 시켜볼게요 요미한테 열었으니까 타르실에 가서 아 맞네요 맞네요 이벤트? 메인화면 가시면 왼쪽 상단에 아이콘들 눌러보십시오 메인화면 가시면 어 왼쪽 상단에 아이콘들을 눌러보십시오 아 아 이건 뭐야 어 뭐야 오와 아 좋아요 오 이쁘다 이거는 뭐예요? 아 아 맞네 맞네 아 제가 나왔던 가지고 있는 카드들? 어 뭐야 깜짝이야 하하하하 하하하 이야 미야비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건 이 구도인 거 같아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세븐추 어 아 그 다음에 아까 배운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 근데 피통이 되게 많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누르면은 아 내가 입힌 옷으로 대신 처음에 아까 보니까 다이아몬드 500개 정도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도우미 한 번 써볼게요 도우미 한 번 도우미가 겁다 쎄 거야 제가 한 번 도우미 쓸게요 이분은 이제 말 그대로 도우미예요 아이디는 곰바리마스님이었어요 아 겁나 쎄네 그 다음에 여기에 마무리 뉴링크 찬스는 뭐지? 아 아까 그게 이제 보너스 보너스 주는 거 추가로 요게 다 찼을 때 더 주는 거 어우 쉿 오마이갓 1분 성공 정말 고마워요 어 어 뭐야 아 둘이 친해가지고 링크가 되는구나 어 뭐야 아 많이 괜찮아졌네요 아니 옛날에는 큰 대포 하나였거든 개별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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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못해봤어요 아 이거 써도 되겠지? 아 약간 불안하지만 어 뭐야 뭐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어 코 코팔찌 아이템도 나오네 여기서 어 바뀌네 바뀌네 어 뭐해 어 여기에서 아이템 많이 나오는데요? 어 뭐야 어? 어 내가 방금 뭔가를 본 거 같은데? 헤어스타일 나오지 않았나? 아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짱갈래 나왔다 아 여기 헤어스타일 아 맞네 아 야 안 돼 안 돼 나의 이카로가는 이렇지 않아 안 돼 뭐야 아니 너무 아니 너무 심한데 잠깐만 왜융외융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아 이거는 거의 99 레벨 애들만 데꿈아야겠네 아 그거는 레비 아니야? 여러분 이거 클벤드 어떻게 그렇게 거의 Excel 알아요? 어어 이벤트 탃 어 맞아 시너비 캄컴이요? 아 요거는 요거는 자 요새는 굳이 말하자면 주로 쓰다듬는 쪽이어서 또 이거는 광고 방송이었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중에 또 신작 같은 거 나오면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